나, 허훈은 대한민국 스포츠 인권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KT 소니뿜 농구선수 허훈입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KBL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주간 캠페인을 통해 존중받는 스포츠, 폭력 없는 즐거운 스포츠를 위해 스포츠 인권선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스포츠 선수로서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문화는 정말 사라져야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 관계자분들과 팬 여러분들께서도 스포츠 인권선서에 꼭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인권 화이팅!